박사님께서는 철학 박사이시며 수복토 회장이시며 미래 SI 수석 상임고문이십니다. 제2대 자치 시의회의원이고 평화통일자문의원 법무부 보호관찰 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왕신 박사님께 특병공로상을 수상하시는데 우리 최선영 회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패 이왕신 철학 박사 용인신화성협회 발전위원회 회장 귀하께서는 용인신화성협회의 발전에 지배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에 공로파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7일 용인신화성협회 회장 재성정 이상으로서 일부 시상식 및 상태 전달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 오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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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